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불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캐스트 주제 선정에 대한 추천을 받았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불안과 관련된 것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제목은 불안한이고요. 이렇게 봅시다. 불안하다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명확한 방법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불안을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까요? 공부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럼 탐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제가 일단 했던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인생 살면서 크게 불안했던 경험이 두 번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 제일 많이 불안했냐면 27살에 수능을 준비할 때. 요 때 제일 불안했어요. 자 보세요. 재수하거나 삼수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고3이 돼서 수능을 봐야 되는 분들은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27살에 수능을 준비할 때 가졌었을 불안감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해볼까요? 우리. 자 보세요. 제가 27살에 수능을 봐요. 그러면 수능을 망하면 28이 돼요. 됐죠? 그러면 또 봐요. 그럼 대학 가면 몇 살이죠? 29살이죠. 그러면 이때 졸업해봤자 33, 34. 취업이 안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뭘 고민했냐면 자 보세요.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7살이라는 나이 자체가 저한테 엄청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엄청 불안했어요. 사실은. 불안했고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불안감은 너무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누우면 막연하게 너무 많이 불안했어요. 그 불안감을 없애는 게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는 공부량을 늘려야겠다. 제가 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불안했냐라고 보면 막연하게 불안한 건데 이 막연하다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뭔가가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실체가 없을 때 그 불안감을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실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나한테 수능날 무섭지 않고 자신감 있게 가져갈 수 있는 그 실체를 만드는 거는 결국엔 공부량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공부량을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죠? 그래서 제가 계획표를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계획표 안에서 움직였어요. 계획표를 만드는 이유는 내 공부양을 내가 알 수 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각화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추상적 관념에서 구체적인 걸로 바꿔주는 계획표가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시험 보기 전날 밤에 마지막에 이제 플랜웨익 일기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제가 현장 친구한테 항상 했던 얘기인데 내일 다 죽었어. 이렇게 썼어요. 내일 다 죽었어. 내일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능을 진짜 잘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안 불안했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하는 패턴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던 게 언제냐면 제가 제 삶에 스스로 몰입하고 있을 때 제가 저한테 몰입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불안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나한테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고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바로 자느라 불안감도 없었어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점점점점 시간이 다가올 때 문득문득 불안하죠. 아 이번에 망하면 28인데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망하면 28인대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다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불안하다는 거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몰입을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몰입을 안 하냐면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타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불안감이 있어요. 저는 그 불안감은 없어도 된다고 봐요. 사실 수능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만점에 수렴해요. 만점을 벗어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아무리 지금 잘한다 하더라도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붙어요. 성적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차이 나는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1등급 컷과 2등급 컷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별로 안 크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불안해도 돼요. 내 삶에 몰입하면 내 삶은 절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불안한 건 왜 불안하냐?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을 때. 분명히 내가 뭘 해야 될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무슨 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를 먼저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안 잡혀있다는 건 결국은 공부량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없이 살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불안감을 없애고 싶으면 내 삶에 대한 공부량과 계획을 명확하게 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불안감이 사라질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짜근짜근짜근 미션들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내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자신감이 배가 되면 배가 될수록 공부량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단순히 해야 할 것들을 안 하고 있을 때 하는 불안감은 없애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불안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타인이 더 강력해 보여요.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막상 붙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야구선수 할 때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러면 운동선수들은 딱 겉에 있는 폼만 보면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시합을 하기 전에 연습하는 걸 보면 저 팀이 강팀인 것 같아요. 실제 강팀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막상 딱 붙잖아요? 안 강해요. 그러니까 막상 붙으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강하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딱 붙으면 우리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팀이 되냐 약팀이 되냐 잘하는 선수가 되냐 못하는 선수가 되냐의 결정타는 뭐냐면 딱 부딪혔을 때 별로 강하지 않다는데 지잖아요. 지는 이유는 한끝이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그 한끝이 모자라는 건 평소에 했을 때 연습량이에요. 평소에 했을 때 연습량 평소에 했을 때 공부량입니다. 그래서 타인은 별로 강하지 않다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타인과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 저 사람 무서운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아우라를 펼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평소에 했어야 될 공부량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불안을 없애야 되는 거 없애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았을 때와 남과 비교하는 불안은 없어져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없앨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없어지지 않아도 되는 불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 이 경험은 제가 3, 4개월 전에 한 경험입니다. 어 파인할 때 작년 파인할 때 10월 달에 인강 런칭을 해야 하니까 교재가 6권이 나왔어야 돼요. 수능 날까지. 네. 교재가 6권이 나왔어야 됐고요. 어 강의가 다 찍혀져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이 러셀에서 제일 많은 선생 중에 하나인데 수업도 많은데 교재도 만들고 강의도 찍어야 돼요. 이게 저한테는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물리적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주변 조력자들이 많아서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0월 중순쯤에 11월 중순에 런칭이니까 어 10월 중순쯤에 잠을 못 잤어요. 누웠어요. 너무 피곤해서 1시쯤 누웠는데 3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왜 못 잤냐면 너무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책과 내 컨텐츠들을 갖고 나갔을 때 과연 학생들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3시까지 못 자다가 심장이 약간 쪼이는 느낌이 들어서 어?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황 같은 느낌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확 일어났거든요. 새벽 3시에. 확 일어나서 뭐 했냐면 밖으로 나갔어요. 무조건. 해서 걸었어요. 한 10분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분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건 내 캐릭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단순히 무서워하는 건 내 캐릭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10분 걸으면서 정리가 됐던 건 뭐냐면 일단 부딪혀보자. 부딪혀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근데 나는 분명히 부딪힐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나온 결과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내가 열심히 하기 전까지 생기는 막연한 불안감은 나한테 의미가 없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런칭할 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냈다가 아니라 미션을 완수한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평가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인트는 막연한 불안감은 없애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결과물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내가 그거를 예상하고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건 너무 불안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합리화로서 보여요, 저는. 그게 제가 직접 느껴봐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파인할 때 사실은 불안해하는 거를 이겨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실제 파인할 때 불안함을 느끼고 나서 아이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 자, 공부가 막연하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한 건 없애셔도 돼요. 부딪히고요. 싸워보고 난 다음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고민해도 안 늦어요. 지금은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지만 결과물이 나올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은 왜 막연하게 불안하냐면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수능을 포기하고 수능을 보지 않을 사람은 수능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막연하게 불안한 거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은 안 없애도 돼요. 이 불안감은 지니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여러분을 성적으로 이끌 거예요. 내가 인강을 런칭했을 때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 있게 만든 거고 그 열심히 한 걸로 내가 했어야 될 미션을 완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고 성적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감은 없애시지 않고요. 쭉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됐죠? 자, 정리할게요. 없애야 될 불안감과 없애면 안 되는 불안감이 있다. 없애야 될 불안감은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뒤처지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 그건 없애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잘하고 싶다. 알겠죠?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 공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것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안감은 지니고 있어라.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알겠죠? 그리고 싸우지 않는 적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것도 없애지 마라.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싸우지 않는 적과 부딪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불안함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하시고 내가 어떤 불안감에 속했는지 아시고 없애야 될 것과 없애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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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